네, 214페이지 187조 보충하겠습니다. 자, 기타 법률규정의 신축건물은 완성시 취득할 거고요. 자, ㄴ, ㄷ 묶으세요. 법정지상권 취득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있죠? 자, 여러분들,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 법치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갑인 무덤을 설치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토지를 매매하면서 자, 묘를 갖다가 이장한다는 뭐가 없었다면 특약을 안 맺었네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바뀐 을 있으면 이 무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 한다? 관습법상 무덤기지권. 그죠? 관습법상 뭐다? 본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토지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갑건물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토지를 매매를 합니다.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었다면 특약이 없었다면 네, 토지는 을로 바뀌었고 건물은 그대로 갚겨져 자, 그러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있는 거다? 관습법상 뭐가 있다? 법정 지상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같이 묻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잘 보면 여기는 무덤이고 이건 뭐예요? 건물 똑같은 얘기지. 내용과 다른 게 없잖아요. 결국 내용과 같은 거 아니에요. 글자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관습법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 분명기지권 전부 다 법률 규정이죠. 그죠? 이런 건 등기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건물을 이런 거 계약할 때는 반드시 이걸 반드시 특약을 맺고 이것도 특약을 맺는 게 요령이죠. 그러니까 토지 매매할 때는 특약사항에다 반드시 무덤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할 것이고 이장할 것이고 건물 있으면 건물도 뭐 하세요? 철거한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알바퀴가 될 수가 있어요. 알바퀴가 뭘까? 아니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덤이 만약에 여기 여기 한가운데 딱 있다. 생각해봐. 토지를 사용할 가운데 무덤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가운데 무덤이 있으면 제대로 사용 못하니까 알바하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 무덤을 갔다가 뭐 하는데? 이렇게 이장하는데 많은 돈을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불상산을 막기 위해서는 전부 다 뭐 한다? 특약을 정확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법률법지 있죠? 네. 니은 있을 거예요. 366조 있을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빈 토지 아무것도 없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기억나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다? 다르다. 어느 때 법지가 있어요? 이때는 법지가 없죠? 예쁜 그림만 법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법지 없습니다. 토지 건물이 같을 때만 뭐가 있다? 네. 법정 지상권이 있다. 다르면 법정 지상권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법지는 요거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 그래서 니은 니은 있죠? 니은 옆에다가 366조 옆에다가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 하나 적어놓으세요.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 적어놓으세요. 거기 366조예요. 그러면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 여기다가 이런 모양 그리면 되잖아. X 같다 다르다. 어느 때 법정 지상권이 된다? 같을 때 법정 지상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이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채권이 있는데 채권 채권 밑에 저당권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붙어있는 이런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담보되어 있는 채권 유담보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죠. 그래서 돈을 다 뭐하면 네, 돈을 다 뭐하면 채무를 뭐하면 변제하면 그죠? 자, 등기부의 저당권 있죠? 저당권 이 등기를 자,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므로 저 등기는 무효등기다. 이 말에 맞는 걸까? 돈을 갚은 다음에 등기부의 저당권 등기 있잖아요? 이 등기를 실제로 모여야지만 지워야지 실제로 말소해야지 비로소 저당권이 소멸한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관계 있습니까? 주정관계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맞겠지. 돈 딱 뭐하면 변제하면 현재 이 저당권 등기 현재 뭐하지 않아도 말소하니 자동 소멸입니다. 그냥 무효등기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때 소멸한다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등기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만약에 소멸한다고 그러면 이때 이때 만약에 소멸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말소할 때까지 채무 변제 채무 변제 당신도 변제기고 나도 뭐다 변제기다. 무슨 관계 들어가요? 동시 이행관계 들어가죠? 그럼 네가 뭐해줄 때까지 말소할 때까지 못 가겠다라고 서로서로 항병권이 있다고요. 항병권이 있으면 그 자체 채체만으로 이행체 책임 면제받죠? 그러면 말소할까지 돈 안 갚아도 이 사람은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붙는다고요?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지. 갚으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변제기가 아니고 이쪽은 변제기란 말이에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라고요. 변제기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선 이행의무자. 이 사람은 후 이행의무자. 선 이행의무자는 항병권이 없습니다. 항병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하자면 안 갚으면 이행지체가 됩니다. 그럼 뭐가 붙어요? 지연 이자가 붙는 거예요. 따라서 돈을 갚을 날짜에 안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 이자가 똑똑똑똑 붙는다니. 무슨 관계예요? 주정관계 부정성 때문에 돈을 딱 갚으면 저당권은 뭐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저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다음 비읍 혼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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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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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동이 뭘까요?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물건 분리해 볼까요? 물건 분류 자 해보세요. 물건 분류 점유권이 있었죠. 1 나머지 거 2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우리는 아까 무슨 건 본권이라는 말을 했었죠. 무슨 건 본권은 다시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2번 소유권이 있었죠. 나머지 걸 묶어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제한물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슨 물건이요? 제한물건 표현했습니다. 제한물건 다시 뭐하고 뭐 용익물건 전하고 뭐가 있다. 담보물건 있었죠. 용익물건 종류 세 가지가 뭐예요? 지 그 다음 뭐요? 지 그 다음 뭐요? 전 담보물건 유 질 그 다음 뭐요? 저당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혼동은 본권 안에서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전세권을 갖고 있었다. 무슨 권? 을이 전세권 갖고 있고요. 갑이 수유권 갖고 있다가 혹시 전세권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그러면 제한물건하고 수유권이 혼합해서 동일인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을이 뭐 갖고 있다가 을이 을이 뭐 갖고 있다가 전세권 갖고 있다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 그럼 을한테 전세권 소유권이 뭐였다? 혼합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건 소멸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언제 소멸한다? 자동 소멸 등기와 을이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혼동은 반드시 뭐예요? 본권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어디세요? 본권 안에서 혼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필요 없는 건 제가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권이 이미 제3자한테 이것이 지금 병한테 여기에 저당권으로 만약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때는 이걸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뭐하지만 혼동이라면 원칙은 본권에서 혼동이 일어나면 혼동이라면 원칙은 소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칙은 소멸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데 아시겠어요? 자 혼동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혼동 남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기필코 마취라 뭐는? 혼동 페이지 233페이지 간다 몇 페이지요? 233페이지 가시면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건 소멸 자 혼동 남은 먼저 본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번에 1번 혼동이란 상호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뭐하는가? 기속되는 것 그냥 글자에서 느낍시다. 혼합돼서 동일인에게 들어가는 것 그걸 혼동 이랍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234페이지 자 가로 이번 제목이 뭐예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혼동이죠. 이게 본권을 본권 본권 소유권하고 본권 제한물권이 혼합 동일인에게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럼 원칙 필요 없는 제한물권은 사라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예외 기업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 방문했습니다. 그 소멸시키려는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까진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제일 힘든 게 니은이다 그런 얘기예요.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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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니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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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본인 이익을 위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갑소의 토지의 을이 1번 제당권 병의 2번 제당권 갖고 있을 때 1번 제당권자 을이 갑토지 수익권 취득한 경우에는 을 본인 위에서는 1번 제당권 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가 돼요? 그냥 이해하는 척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갑이 뭐 갖고 있고요? 소유권 갖고 있고요? 자, 저당권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1번 저당권이 있고 몇 번 저당권이 있다? 2번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살면 이렇게 해요. 을이 뭘 취득하면 을이 여기다 소유권 취득하면 이걸 소멸시키게 되면 이걸 소멸시키게 되면 이 병이 부당하게 순위 승진한다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이 사람 소유권 날라가죠. 이거 없죠. 실익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 을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그대로 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2번 자, 여기 병이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죠. 아, 근데 또 이건 또 죽여도 좋다는 얘기예요. 왜? 죽여도 남아있는 사람의 저당권 순위는 변동이 없어요. 아까 이걸 지우면 올라갔었죠. 순위 변동이 있으면 안 돼. 저당권자끼리 순위 변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1번 지득했을 때 1번 죽이면 이게 올라갔었죠. 안 돼. 근데 2번 죽여도 순위 1번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당장은 아는 것 같은데 한 10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 생각이 안 나. 그럼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간단해. 여기 1번 지당권 있죠? 얘를 금수저라 생각해. 금수저 후순위는 흑수저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요. 자, 여러분들 금수저가 수익권이 되겠습니다. 금을 버릴까? 욕심쟁이처럼 금수저라 하고요. 2번 지당권을 만약에 뭐라 한다면 흑수저라 한다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금수저고 맨 밑에 있는 게 뭐다? 흑수저야. 금수저는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금수저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흑수저는 소유권 취득하면 흑수저는 뭐한다? 사라진다.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뭐 이것저것 다 설명해봐야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딱 적어놓으세요. 234페이지다가 뭘 쓴다? 금수저하고 뭐요? 흑수저 적으세요. 예외 니은에서 금수저하고 무슨 수저 흑수저 기억하면 웬만해서는 안 틀릴 것이다. 다음 235페이지 4번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자는 권리 점유권 체킹하세요.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하고 있던 사람 보세요.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뭐 취득해도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소멸할 이유가 없죠. 제가 아까 혼동은 아까 본권 안에서 혼동이 났잖아요. 본권에서의 혼동이지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던 자가 소유권 취득해봐야 점유권은 사라질 이유가 없다. 자 그럼 여기다 예를 한번 재미난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과거의 드라마 제목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내 남자의 여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거 더 원인가 가수 이름이 있죠. 사랑아? 사랑아 노래 있을 거예요. 내 남자의 여자의 드라마 곡이야. 아주 애절합니다. 이 제목을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내 남자의 여자야. 내가 누군가 봤더니 드라마에 나오면 배종욱이 배종에 나와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냐면 김희애 김희애 캐릭터가 뭐냐면 이쪽은 현모양척 이쪽은 미망인으로서 의사 성격 개인 굉장히 활달해 둘이 친구야 둘이 친구야 이 남자가 누구냐 했더니 김상중이야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아시죠? 네? 그래서 배종위가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요. 무슨 신고예요? 혼인신고 혼인신고 그래서 배종위가 이 김상중의 뭐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있다고요? 본권 대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이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럼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배종위가 네? 본권 아니 무슨 권도 있는 거예요? 저미권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둘이 붙었어. 둘이 붙었을 때 둘은 둘은 뭐예요? 둘은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남이 하면 뭐고? 불륜이고 지가 하면 롬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김상중 둘이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이쪽에서는 열불 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나오잖아요. 요즘 감독 어떤 감독 있잖아요. 홍 뭐라는 감독하고 김 뭐라는 배우 있잖아요. 그게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여기서 본다면 진짜 이거 어떤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지 누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는 마지막 사람을 화보겠다고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는 질탄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중해 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사람마다 이 사람 아예 들키지나 말았으면 뭐야 모를 텐데 너무 공개적이니까 어차피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쪽에 완전히 열불 나지만 이쪽에 있으면 뭐야 자기들끼리는 뭐야 불붙는 거지 뭐 그렇죠?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떨리는 사랑 어쩌고 저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살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정혁에게 나중에 이제 만약에 드라마가 연장됐다 할게요 열받아 터치 야 나가라 나가라 짐 싸가지고 점유 없애버려 근데 이거 이 김상현 또 만약에 어디 가서 많이 산다면 김의회가 이제 뭘 취득하는 거야 본권 아닌 점유권을 취득한 거야 무슨 권? 근데 아직 뭐는 없어 소유권로 본권 대표 소유권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자 그러다가 드디어 드디어 배정혁이가 만약에 못 견디겠어 존심 상해서 야 그만두자 해서 만약에 이혼했어 뭐 했다 소유권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신고 들어가면 혼인신고 그럼 이제 혼인신고 들어가죠 그럼 이제 드디어 뭘 취득하는 겁니까 뭐를 하고 있다가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다가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점유권이 날아가냐고요 안 날아가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본권 아닌 점유를 하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성질상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혼동은 어디서 오는 거다 본권 안에서 나오는 얘기지 본권 아닌 점유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해서 점유권이 사라질 이유는 없다 그 얘기하셨습니까 네 다시 혼동으로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간다 혼동 혼동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페이지 214페이지 몇 페이지죠 그래서 혼동 나오면 절대 틀리지 말아야 시험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내가 어떤 제목이 나오면 그건 내가 안 틀리겠다 각오라고 공부하세요 안 한 건 틀려 한 것만큼은 내가 뭐 한다 꼭 하겠다 그래서 혼동도 준비해두면 마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기타 법률 규정 중요한 내용들 취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마지막 지읏 있어요 지읏 원인행위 실효한 소유권 복귀 아까 했었잖아요 매매해서 등기했을 때 원인을 X치면 등기도 X라고 했죠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무슨 상 유인상 네 그래서 법률 규정 이야기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우측에 등기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등기 청구권 나왔네 뭐 나왔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에 헷갈리는 게 용어가 뭐냐면 등기 신청권 무슨 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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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고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고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가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권 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공법상 이야기 공법상 권리가 되고 개인이 기인한테는 뭐다 사법상 권리가 된다는 거 등기 청구권이 법적 성질이 두 가지입니다 채권적 하고 물권적 두 가지예요 등청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뭐다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그거 먼저 구별 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잘 모를 때 모를 때는 소유자 자격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잘 모를 때는 소유자 자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물어 가시고 채권적 소유자 자격이라 판단되면 물권적 키워드예요 소유자 자격이 아니면 채권적 소유자 자격이 물권적 자 보겠습니다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기억 법률행위라는 말이 있었죠 자 매매입니다 매매는 뭡니까 매매에서 등기 요구하는 거니까 무슨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적이죠 뭐가 아니고 물권이라면 안되겠죠 다음 표에 넘겨볼까요 자 실체 관계 등기가 뭐하지 않은 경우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자 매매 자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합의 해제가 됐다고 그랬죠 합의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적이지 뭐가 아니다 채권적이 아닐 것이다 다음 B 진정 명의 회복 있죠 뭐 당연히 이것도 무슨 자니까 소유자 자격일 테니까 뭐다 채권적 아니고 뭐다 물권적 답 C 근자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뭐가 된 경우 이전된 경우 자 C를 설명해 볼까요 C 자 값구가 있다 1. 값이 무슨 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어서 담보로 집어넣어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해 준 은행은 그죠 그냥 쓸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근자당을 설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나한테 뭐 설정했다고요 근자당 근자당은 채권 최고액을 적어놓죠 네 채권 최고액이 보니까 최고액이 만약에 10억이었다 얼마 네 그래서 채권이 증간변동해가지고 나중에 채권이 확정됐어요 채권이 7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그죠 채권 확정됐어요 그래서 돈을 다 갚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돈을 다 갚았다 자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 근자당은 근자당은 자 이 등기를 뭐 하지 않아도 말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다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근자당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이 등기는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무효등기죠 아직 뭐 하지 않아도 아니 아직 지우지 않아도 무효등기야 돈을 다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값이 부동산을 병한테 판 거예요 누구한테 그럼 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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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너 이거 뭐하라 이거 지워라 네가 지울 때까지 나 돈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지금 토지 가격이 막 치솟고 있어요 그럼 혹시 너 값이 부동산 이중매매하게 되면 병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만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먼저 왔어 뭡니까 등기해버린 거예요 병이 아직 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병은 값한테 전화해서 네가 원래 지울 거니까 네가 가서 지워라라고 지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값은 현재의 소유자입니까 전 소유자입니까 전 소유자죠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등기 뭐야 말소등청 들어갈 수 있죠 이 말소등청은 뭐다 물건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죠 이유가 뭐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팔면 그만이야 이제부터 그죠 전화 안 받으면 할 수 없죠 병이 가서 말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병이 말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병은 현재의 소유자네 네 그럼 현재의 소유자가 말소 들어가는 이 말소등청은 뭘까요 뭐다 뭐다 이건 물건적 청구권이다 이해 되세요 그래서 여기 C에 보시면은 따옴표가 있을 거예요 종전 소유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현재 소유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현재 소유자가 들어가면 끝에 가로열고 뭐라고 돼있고 가로치는데 물건적 청구권이라 돼있고요 또 그 옆에 종전 소유자 따옴표에도 있죠 그 자가 들어가면 채권적 청구권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물청 얘기가 나오면 채권적인지 물건적인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모를 때는 딱 뭘 가지고 소유자 자격이라고 판단되면 물건적 아니라고 판단되면 뭐다 채권적 다음 디귿 취득시효 완성 등기 청구권 역시 뭐다 채권적 청구권 아직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다 채권적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거기 디귿시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 있죠 또 앞에 거 가봅시다 215페이지에 또 매매기약에 등청이 있었죠 네 그럼 여기 비번에 10년에 무슨 시효 아까 기억나세요 매매기약에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뭐라고 무슨 계약에 등청 매매계약에 등기 청구권 등청 물건 채권 채권 그죠 자 뭐의 대상이 되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요 그죠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거든요 자 똑같이 자 똑같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16페이지에 취득시효도 있어요 무슨 시효 취득시효 A 디귿 A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물건 취득은 187조 예배로써 등기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수익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아시겠습니까 B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뭐하고 있으면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되어있죠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무슨 시효도 취득시효 등청도 채권 소멸시효의 대상이지만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기억하고 디귿은 아까 미등기 매수인 기억하면 되죠 미등기 매수인 점유 매매계약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도 있고 취득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가등기란 말로 옵니다 무슨 등기요 가등기는 왜 하는 걸까요 가등기는 왜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등기 하게 되면 설명드릴게요 가등기는 장례 청구권이 있어요 무슨권 이것을 임시로 가등기해요 가등기 순위가 기재가 되죠 나중에 뭐하게 되면 본능 순위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요 순위만 소급한다 순위만 올라가요 이 순위만 소급한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있을까 물건 변동은 그때부터 언제부터 자 이걸 남겨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정상 정상 코스는 뭐죠 가보고 오라고 뭐해서 매매해서 그냥 나중에 빚점대 가서 뭐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등기할 때까지 여기서 그러면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 해요 물건 변동은 아니 등기하게 된 물건 변동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과실은 갑거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요 변동이 언제부터 물건 변동은 그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의뢰 소입권 치료 효과는 언제부터냐 말이에요 등기 그때부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런데 이 등기하기 전에 여기서 단지 가등기를 한 것뿐이 아니라 가등기 가등기하고 가등기 뭐만 기재해놓고 혹시 다 팔 걸 막기 위한 거니까 그럼 나중에 무슨 등기하게 되면 여기 그럼 변동이 순위 있어야 될까요 순위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가비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아도 지금 순위가 1번이죠 가등기 순위가 2번이죠 이 사람 변동기 순위가 3번이죠 변동기 1번 변동기 3번 가등기 2번이죠 그러다 변동기 하게 되면 어떻게 순위가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가면서 등기간 이걸 뭐 해버려요 직권동을 뭐 해버려요 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올라가는 거예요 순위만 소급하는 거지 물건변동은 변동기 그때부터다 그 얘기에요 가등기 가등기 아시겠습니까 뭐만 소급한다 순위만 소급하죠 그래서 밑에 부동산 등기법 있죠 거기 밑에 91조 별표에 들어있는 얘기에요 91조 91조 가등기한 변동기를 한 경우 변동기 순위는 어디로 올라간다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순위만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변동은 변동기 그때부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218페이지 볼까요 자 그래서 의에 보시면은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물건적 청구권 순위를 보장하는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체킹하셔야 돼요 장래 청구권은 채권적이지 물건적이지 않다는 거 다음 가등기 종류는 일반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라고요 담보 가등기는 가단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3번 4번 3번은 전이고 5번 4번은 뭐죠 후죠 3번은 두 번째 줄 가등기는 어떤 청구권이 존재하는 등 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단 본등기 원인은 추정되겠죠 가등기 반대말은 본등기 가등기 원인은 추정이 안되지만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추정된다 자 4번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4번에다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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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은 순이 만 소급한다 다섯 글자로 압축해드린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단 물건 변동 효과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발생한다 자 5번 가등기 후 제3자한테 수익권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갑 소유권 을 가등기 병 소유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는 현재 소유자 병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최초 가등기 해준 가등기 의무자 갑한테 해야 됩니다 자 6번은 가등기 가등기 허용되겠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순수 가등기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학습 들어갈게요 보충학습 자 220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가로 2번 기재상의 적법 추정에서 거기 2번의 등기 원인의 무슨 추정 적법 추정 있죠 음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었죠 우리 뭐 옆에다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돼 가등기 하게 된 원인은 추정이 안 돼요 근데 무슨 등기 원인은 무슨 등기 원인은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추정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 본등기 원인은 본등기 원인은 추정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추정 안 되면 뭐가 기억나 기억나는 거 없어요 추정 안 되면 스스로 뭐 하는 거 입증하는 거 그러면 추정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러면 보호막 치죠 그러면 누가 입증 네 글자 주세요 문박 그대 뭐라고요 그래서 임시등기하게 된 원인은 추정이 안 되지만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추정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시험 관련된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223페이지는 동산물건변동 그죠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현재 시험범위는 포인트가 뭐기 때문에 부동산물건변동이 포인트니까 동산물건변동은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취득 선입세 같은 경우는 17단원 나오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산물건변동은 이렇게 패스해도 관계없어요 238지 명인방법 입목등기 자 가장 큰 차이는 저당권 설정의 차이가 있어요 자 수목공시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수목공시방법 네 수목을 공시하는 방법은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인목과 뭐요 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이 있다 네 명인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자 등기되어 있으니까 소유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모두 표시할 수 있어요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백인식방법은 이거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할 수는 있어도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인방법 할 때는 저당권 객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명인방법 맨 밑에 4번에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명백인식방법 뭐 판자에다가 소유자가 누구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건 관계가 없겠지만 이 판자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거 명인방법 저당권 설정은 절대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면 돼요 입목등기는 저당권도 있고 모두 있어요 소유권 다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32페이지 소멸시호라는 단어 나오죠 무슨 시호 소멸시호 소멸시호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뭘까 그죠 소멸시호 대상 자 2편이 물건법이고 3편이 채권이죠 물건은 다 걸리는 게 아니고 용이 물건만 용만 채권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용만 걸렸다는 얘기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점 소 그 다음 뭐예요 지 지 전 그 다음에 유 질 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 지 전만 소멸시의 대상이 되고 점유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고 수유권도 안 되고 유 질 저 안 된다는 얘기예요 8개 물건 중 용이 물건만 소멸시의 대상이 돼요 3편 채권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소유권은 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은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기초로 하는 뭐예요 말소 등청 이런 것들은 소멸시의 대상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소멸시가 나오면 2편 물건 용이 물건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편 채권 모두 결국에서 거기에 보시면 233페이지 맨 위에 3번 있잖아요 결국 물건중 용이 물건만 소멸시의 걸리죠 점 소 유 질 저 안 걸립니다 채권은 당연히 모두가 맞습니다 아까 혼동은 아까 했었죠 혼동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혼동은 혼동은 어디 안에서 본권 안에서의 문제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셨습니까 본권 안에서의 혼동 아까 금수저하고 뭐요 흑수저를 놓치지 않으면 잘 안 틀릴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37페이지 가셔서 강의 노트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맨 밑에 187쪽 기타 있었죠 기타 열심히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그죠 그죠 신축 혼동 나왔죠 피담버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 나왔죠 자 우측에 법률 법정상권 아까 저당권 얘기했었죠 관습법상 법정상권 분명기지권 아까 무덤하고 뭐요 건물 있었죠 철거 특약 이장하는 거 좋겠죠 다음 238페이지 등기 청구권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 구별하러 씁니다 기준은 소유자 자격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 시의 대상이 됩니다 물청은 대상이 안되고요 자 D 가등기 나왔네요 가등기는 뭐죠 순위만 소급 물권 변동 언제부터 그때부터 색깔 들어가 있죠 가등기 원인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입증이 되고요 변동기 원인은 추정되니까 입증 면제 자 중간 생략 등이 나왔네요 저는 합의 저는 합의가 있다 없다 저는 합의가 없으면 대위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합의가 있으면 직접 자 우측에 보세요 맨 우측에 본인 이익보 있어요 자 거기 저당권 1번 있고 2번 저당권 있죠 거기다 쓰고 싶은 말 써보세요 우측 본인 이익보 있잖아요 맨 우측 아래 부분 있잖아요 금수저하고 뭐예요 흙수를 딱 적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요 자 atomic bout deposit